Q. 첫 번째 촬영이었는데요. 지금 시각 오전 8시입니다. 확실히 자연과 함께하는 촬영은 실패가 없습니다. 팬들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소해주세요. 좀 놀아 가봅시다. 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여기가 평창이거든요. 평창까지 왔는데 다행히도 너무 예쁘게 지켜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전 당연히 바다요. 저 원래 등산도 많이 안하고 벌레도 제가 싫어해가지고 바다를 좋아하는데 오늘 또 산에 왔는데 예쁘게 지켜서 저는 산도 오늘은 좋습니다. 아주 최고. 저는 상상 못했던 제 모습이어서 사실 좀 당황스러웠는데 나쁘지 않네요. 아 나무스 앞에서? 나무스 앞에서? 이데스? 유아가 매태 같대 매태. 칭찬이야? 제가 좀 새로운 도전을 1년에 한 번은 꼭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항상 거의 앨범. 매년 저한테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큰 귀걸이 될 것 같아요. 네. 오 좋아요. 3분의 3 드라이브야? 네. 아까 아까 보셨는데. 봤습니다. 까마귀. 아 까마귀도 울더라고 계속? 나 까마귀 말고. 디들기. 평화의 동의. 목이 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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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앨범 골드나워글래스는요 바닷속의 어떻게 보면 시간여행?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과거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찍어봤고요. 오마이그러면 또 몽환이 빠질 수 있잖아요. 약간 몽환적인 컨셉으로 찍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고 앨범 속의 다양한 저희의 모습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저희의 인어공주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 앨범은 저희가 7월 달에 앨범이 나와서 좀 여름 컨셉이 강한 그런 곡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달군 곡을 들고 왔으니까요. 많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항상 조금 조심스럽고 조금 약간 나도 많이 가리고 조용하고 수신하고 그런 이미지인 거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최대한 왜 웃어요? 저희 팬 유니 채널입니다. 아린 님이... 아린 님이... 너무 놀랐어요. 막내들 여기 봐보세요. 왜요? 안녕하세요. 뭘 봐요. 막내들 안녕. 뭘 봐요. 인어공주 같네요. 감사해요. 칭찬. 너 웃지 않을 거예요. 크리들이 좀 색다르게 볼만한 머리도 새로운 스타일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올지 굉장히 저희도 기대가 되고요. 크리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 지금 이 비하인드가 나갔을 때 이미 봤겠죠? 자켓? 자켓? 음 사진 어땠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예쁘게 잘 마무리해서 우리 크리들에게 예쁜 사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 제가 눈 밑에 진주를 빼다 박았습니다. 약간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처럼 되게 오브제도 많고 바닷속에 들어온 것처럼 몽환적이고 뭔가 지금 바닷속 같습니다.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아 제가 이거 스토리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팬분들이 도대체 무슨 촬영일까 궁금해 하셨는데 바로 이 자켓 촬영. 아직 제가 일부러 스포를 남겼습니다. 마음에 들길. 언젠간 발견하겠죠? 또 이 자켓 촬영! 오늘은 벤더 벤더 라벤더. 블루블루 루 블루. 공세 공세 고 공세! 미미입니다. 네 뭐하는 거야? Podcast 속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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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딱 천연 집중 나는 어떻게 미모랑 같이 살았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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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리본이래요? 한 번으로! 다고림! 좋아요! 맞아요, 크리들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앨범에 제가 포카 앨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의 많은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앨범을 준비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약간 마린 룩 같은 느낌이겠죠? 마린 룩 하면 약간 파란색이 먼저 떠오르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요즘은 태양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을 표현해서 제가 이렇게 빨간으로 한 번 표현을 해봤어요. 유아야 이거 봐봐, 하늘라인! 유아 뒤에 승희! 유아, 해석에 하자 전해 나 이리잖아! 나는 카메라 렌즈에 효성 언니는 여기 보고 있어. 나도 그래, 나도? 나도, 나도. 예쁘게 노래 이렇게 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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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하나! 표정 언니 잘 몰라 렌즈에 비치고 있어. 말해줘야 해. 아직 표정 웃긴 줄 알아? 아!!! 아니 무슨 소리야? 아 택시해요! Q. Q. 제가 진짜 양갈래를 너무 오랜만에 해보거든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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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노래는 정말 여름에 더더욱 들으실 수 있는 아주 드라이브 할 때마다 생각나실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없던 흥도 끌어오를 자신이 있습니다 원래 좋은 노래는 계속 추천해야 돼요 들으세요 알겠죠? 내용 없이 예쁜 유미 찍기 마지막 옷을 입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촬영인데요 준비가 빨리 끝나서 지금 기다리면서 혼자 놀고 있어요 우리 크리들은 어떤 의상이 제일 마음에 들까요? 작은 무무를 잃었다 작은 무무를 잃었다 우리 둘이서 어디 피자 사러 가야 돼요? 피자 사러 가야 돼요 피자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피자 사러 가야 돼요 피자 사러 가야 돼요 피자 사러 가야 돼요 피자 사러 가야 돼요 구역이 너무 유명한 것 같아요 피자 사러 가야 돼요 피자 사러 가야 돼요 피자 사러 가야 돼요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벗겨서 오일은 좋아! 좋아요! 오마이걸 미니구지 골드나워글래스 앨범 자켓 촬영 한 장이 끝이 났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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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옆에 쪽으로 다양한 착장과 다양한 배경에서 촬영을 했죠, 저희가. 그렇죠. 우리 미라클은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네, 우리가 열심히 또 준비하고 또 심사숙고한 앨범인 만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 쿠리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기대많이 하세요! 기대많이 하세요, 안녕! 안녕!